자, 여러분 힘드시죠? 원래 셀렉트가 힘들어요 조금만 견디시면 이제 우리의 엔진을 슈퍼파워로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고집니다 자, 여기 이 부분 id 값을 이렇게 처리했었는데요 이거는 row가 하나 있대요, 행이 하나 있대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제가 row를 all row,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해서 카피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where문을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모든 토픽이죠 그리고 모든 토픽을 보시는 것처럼 행이 4개입니다 이런 상태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row라고 하는 mysql patch array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얘를 실행할 때마다 이 result가 가리키는 이 쿼리문의 결과를 하나씩 하나씩 배열로 리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카피해서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만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이렇게 돼요 다시요 그리고 이 위에 거는 one row single single row single row row에 대한 거였고요 그 다음 얘는 h2로 바꿀까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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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죠 그래서 여기를 h2로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으니까요 좀 꾸며봤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oracle 이 나옵니다 oracle 뭐였어요? 두 번째 행위였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얘를 실행시키면 이번에는 뭐가 되겠어요? sql 서버가 되어야지 되겠죠 그리고 또 실행시키면 이번에는 mongodb가 나오고 이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더 이상 가져올 데이터가 없을 때 mysqli patch array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해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 row라는 변수에 뭐가 도대체 담기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죠 ba dump row를 해보면 돌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종합했을 때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죠 mysqli patch array와 같은 저 함수는 실행할 때마다 한 행씩 주는구나 또 하나는 더 이상 줄 게 없을 때는 null을 주는구나 그리고 그걸 이론적으로 컴팩트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매뉴얼로 가셔서 여기는 return value 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만약 더 이상 가져올 행위 없을 때는 null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그거 지웁시다 null은 지워버리고 이 상태 괜찮아요 딱 괜찮은 상태인데 만약에 데이터를 삭제했다 그러면 더 이상 호출할 필요가 없는 코드가 존재할 거고 데이터가 추가가 돼서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상당히 수치스러워하는 것은 데이터가 바뀌었다고 로직을 바꾸는 경우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 있는 이걸 또 copy & paste 하거나 지우거나 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잘 보시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문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반복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좀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서 저는 while.php 라는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서 몇 가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만한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while이 이렇게 있구요 여기에 b와 b 그리고 c가 있어요 여기 있는 a, b, c는 실제 실행되는 코드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에요 php는 어떻게 동작하냐 y문을 만나면 제일 먼저 a를 실행시켜요 그리고 그 실행 결과 a의 값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true인 경우에는 b와 c와 c를 순차적으로 실행시키고 그리고 더 이상 실행시킬 코드가 없으면 다시 a를 실행시켜서 그 실행 결과가 true냐 false냐를 보고 true면 b, c를 실행시킨다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a의 값 부분에는 a 부분에 있는 코드는 실행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거고요 자, 이거는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얘는 실행이 안 될 거니까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천사라고 합시다 자, 결과가 이래요 당연하죠 자, 그럼 이거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천사에요 자, 그럼 이거는 뭘까요? 천사입니다 됐죠? 그럼 이건 뭘까요? 천사죠 예, 즉, 여기 있는 이 대입연산자는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양항 전체를 이 우항의 값으로 바꿔주는 연산자에요 이해되나요? 이거 이따 우리가 쓸 거라서 그래요 제가 아이고, 힘들다 자, 이거 이렇게 주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겁니다 bar dump null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값이 없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출력되죠 자, 그런데 PHP에서는 이 null과 false는 참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비교 연산자잖아요 왼쪽의 null과 오른쪽의 false가 같다면 얘가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true가 됐다라는 것은 PHP에서는 null을 false로 친다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다 모았습니다 자, 그러면 select.php로 가서 여기에서 제가 반복해서 실행했던 이 코드들을 지우고 지우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while문에 얘를 이렇게 묶어줘요 중괄으로 하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행을 다 가져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요? 자, PHP는 여기 있는 mysqlipatchArray를 실행해서 첫 번째 행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값을 row에 담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 전체는 바로 그 값 자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PHP에서는 어떠한 값이 폴스거나 널이거나 이러한 몇몇 값들이 아니라면 PHP는 걔를 참으로 쳐요 그럼 얘가 참이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고 row title이 실행이 되면서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더 이상 실행할 것이 없게 되면 PHP는 이걸 또 실행합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행을 row에 담고 이거 전체가 그 row의 값이 되면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true로 치고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oracle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다가 더 이상 가져올 데이터가 없으면 mysqlipatchArray는 어떤 값을 리턴하나요? null을 리턴하는데 PHP는 null을 false로 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false로 평가되면서 반복문이 끝나면서 이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된다 라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완전 기진맥진 했어요 그 얘기는 어려운 얘기라는 뜻입니다 이거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보시거나 이제 우리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셀렉트문을 활용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걸 해 볼 거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 번 볼 거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리뷰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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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